도내하느라 들어가시고 자 운이 지금 보니까요 초반에 초반에 방가들을 많이 안 사용하셨구나 방가는 좀 습관하나 들으시면 좋습니다 빨리 죽는 몸이라도 한 번씩만 그냥 방가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나 한 번 넣었어 요런 개념으로 시작을 방가 스타트 나머지 분들은 그 소환 쫄댐에 밖에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버프 뭐 필요한 거 돌려주시고 한 번 쫙 돌려주세요 버프 지금 익냥이 님도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법사 이해도가 좀 있으시네요 다 됐나요? 잘하시고 자 다 됐으면 아 잘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빈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3패템 아니 아니 아 쫄템부터 일단 아 오케오케 자 쫓기 준비하고 갈게요 지금 온 위기에요 오케이 러스트고 아 라그에서 용추다리 나왔음 예예예 라그에서 용추다리 안 나왔죠 진짜 이게 딱 찍고 제가 해고 뭐야 저 지금 돌아가는 애가 찍고 다시 돌아오니까 좀 빼서 잡을게요 플링해서 카빈님 자리보다 조금 더 뒤에서 태양할거고 본대는 좀 뒤로 오세요 다야 가지겠 제가 네 땡겨오시고 카빈님 힐 시야 안나옵니다 지금은 아니 땡겨올거야 네 오 나왔음? 백성님 뒤로 여기서 태양할게 오케잉 진짜? 아기님 만약에 한 마리 오면 아기님이 바로 잡아줘 진짜 진짜.. 아 installed 아유 막 패 죽어나간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바로 갈거에요 아이고 내패 오크 그럼 사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사채 맨홍님 여리 얼마나 걸릴 것 같애요? 메롱님은 그 입장킬 못하셨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못 오시는 거지?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거기 애매한 언덕 간장이에요 오케이 조금만 거리 벌려야 캐스터분들 핀샤 나오죠? 막내 노령님 탐게요 오케이 자 왼쪽으로 잘 벗어서 이동 자 1, 3, 5, 7 왼쪽 2, 4, 6, 8 오른쪽 각자 새끼용들 나오면 전사님들이 어그를 먹어주면 되고 자 카빙님이 3패탱 볼거니까 악인님이 1패탱 어그 잘 먹어주고 어그를 혹시 드신분들 12시 자리 파킹 잘해주고 화보 리필 잘해주고 공수를 드워프 사제가 하나 둘, 셋 세분 네분 다섯 분인데 자 일단은 그 탱 공수 다 넣어주시고요 혹시 몰라 카빙님, 악인님, 쑤신님까지 다 넣어주고 뭐야 진짜 나온거야? 사님들 본인 공수 넣어주시고 그리고 1패 때 여유되면 어 도정님들 두 분 공수 넣어주시고 어 요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쿨이 있으니까 한턴 기다리고 갈게요 어 나머지 좀 공수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 공수 딱 넣어주면 어 가도록 할게요 어? 아 11시도 안됐네요 아직 운님 사체 얼마까지 돼 빨리 가시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야, 카우트 3 2 1 갈게요 라스트어 꼬리치기 조심 별 괜찮은데? 정확하게 저는 어차피 3개 탱이라도 아 예 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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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안 때리려고 얍 자 자 아디님 탱 위치 나쁘지않고 꼬리치기 해주신다고 하나 자 물통 지금 다 끼고 자 물통 지금 다 끼고 오케 오케 잡고 3단계 아기니 뚜시님 억을 잘 먹어놨는데 자 이제는 카빙님이 잘 해주셔야 될 거 아 제가 무조건 뭐할게요 무조건 하기 뺏어봐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 어 하하하하 아 치시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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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로 있으신 분들은 네 음로 쓰시면 답니다 자 내려옵니다 자 충척하고 냥꾼들 막내들은 이 구축 준비해주고 못 먹을 같아요 체성 자 백대나님 일 백대나님은 백대나님 팀 봐요 그냥 백대나님은 그냥 100대라면 공수 한 번 넣어주세요 죄송해요 무기를 잘못했네요 이 모든 시대의 책임은 쪼금님한테 넘기고 오닝 룩 다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오닝 기자가 3페이지 탱인 거거든요 1페이지 때 카빙 메커니즘에 따르면 1페이지 때 한 10에서 12위 순위로 어글을 드시면 높은 확률로 그 어글이 그대로 올라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광격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분노물약을 먹고 방태로 바꾸고 어? 무의를 안 올리네 싶어서 다시 광격으로 했다가 이제 분노 0 상태에서 무의가 올라가서 예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더 첨언하면 축소나 무의에도 그 면역상탠데 그걸 광격으로 예 오늘 빗는 도착이야 아니 광격이 아니라 광격이 아니라 자 골드 받아요 골드 받아요 어 골드 받아 저기 스톰으로 이동하시죠 27호 향인도 다 들어가시죠 남아계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11시 5분에 경매 시작할게요 11시 5분에 경매라고 하네요 아 근데 제가 분방님을 확실히 많이 의지하는 거 같아요 조금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네요 조금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네요 제가 진행할 때 보단 갑자기? 어 근데 오늘 좋았습니다 카빙님 예 믿음직한 탱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이거 또 그루밍 타이밍도 서로 한번씩 이게 해줘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니 진짜 달이 나온 거임?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 아기님 아기님한테 물어봐야지 죄송한데 저 외복도 안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왜 안 풀었지? 묶어놓고 안에는 하나 나왔구나 지금이라도 풀어야겠다 자 일단 요거 요거는 이제 우파할게요 세연님 갚은 거 다시 대출? 에 그리고 분방님 뭐 분재는 농담이니까 네 갚은 거 다시 대출? 얼마 안 나올 때 혹시 오늘 뭐 이 버프 끝나고 버프 있나요? 다리요 용투다리 어? 아 오늘 쏘나요? 좋네 그럼 안되지 근데 내일 버프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굳이 쏴야되나? 그러니까 음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골드 얼마있어요 그러면 네 뭐 예 저도 아직 웹업을 확실하게 다 못써가지고 랩업할 때 써야 되니까 일단 2시쯤 쏠거면 쏘시고 랩업할 때요 네 예 예 2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네 다음 주 저희 곁으로 돌아오시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십니다 일단 대출 됐습니다 여관압 아 이거 불꽃의 부조 하나 남았네 아 이제 저 화자탱 못할 것 같아요 아 아 제가 이제 준비해 올게요 아 실은 2시님 제가 그 아 꼬치님 술놈이네 네 제가 파괴를 했더라구요 아 아깝네 파괴를 하시다니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제 그 저의 이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에로님 아 복구를 하라고요? 근데 굳이 부족 10개 때문에 일단 다 땡겨 싸게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아기님 620골에 그래서 지금 민첩 15 발라가지고 또 보관 중인데 혹시 천천히 생각하시죠 아리님한테 넘겼으면 나 이거 먹으면 삼체시라고 그때 이제 검술가 구하시는 걸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다요 지금 바로 사라는 얘기로 들리니까 빨리 구입하세요 아기님 분방님 계신가요?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네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 창고 캐릭의 골드가 총골이 비는데 이거 삼유산이요 어 갑자기요? 어 전 카뱅님 골드 얼마인지 진짜 관심 1도 없거든요 대출도 되나요? 갑자기 성전사 마부하시길래 좀 좀 그렇게 됐는데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골드가 진짜 총골이 비는데 눈감 안하고 아 진짜 일주일안에 다 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우편 확인해 보세요 우편 뭐 왔던데 일단 다요 레이스 쳐야함 이거 진짜 아닙니다 결백합니다 충분히 믿고요 GM 결정 한번 해볼게요 삼위산 여관 앞이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진짜 결백합니다 아닐 때 혹시 보상해 주시나요? 약간 무고죄 이런 걸로 아까 셀프분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거 공대자금으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음에 전사 오실 때 입철 제안을 하죠 아이 뭐 갑자기? 아니 아니 접속들 하세요 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전투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이천 있다고? 진짜? 광선 이런 다지시면 됩니다 아기님 그 아까 내가 가르 아 개돈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주면 그 원래는 냥꾼님들이 풀링 해주는 게 솔직히 좋긴 해 근데 아기님이 면상 그 어글탱을 볼 거면 처음부터 자리를 오른쪽으로 땡겨요 그래야지 걔가 딱 오면서 그 다음에 딱 어느 정도 걔가 위치가 오른쪽에 붙으면 아기님이 그냥 가로질러서 아기님만 움직이면 되잖아 그냥 거기서 분방님 조용점 조용점 경매중인가요? 그냥 할게요 네 아 오케오케 예 이따간 둘이 면담하는 걸로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음 에 저도 최대한 끊겼어 아 최대 꼴 오케이 저도 충전했어요 어디 해봅시다 어 백골 카운트 해 백골 카운트 해 해 봅시다 저도 충전 완료 어 이거 먹으면 삼 쓰심 어 다음에 나오는 건 포기해 드림 세나 장화 와 반복님 카운트 하겠습니다 흐흐흐 자 이거 장화는 참 씨 역시 두루템은 싸요 베이지진의 망치 베이지진의 망치 이거는 경매 다들 보고 싶어 하시니까 채팅창을 끌게요 경매때만 켤게요 제가 필드캔은 버스 해드림 괜찮아요 자 대출해 주실 분 아니 협상 하자구요 어 저 이거 먹음 30 효과 자 400걸로 나왔네요 어 다음부턴 지지 친다니까요 신비 다리 마법사 30 이게 두루분들은 경쟁을 안하셔 그래서 템을 되게 싸게 구해요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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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장갑이요 죄송 도저 장갑 얼마까지? 아 네 이따 주시고 걸을 받아가세요 그러면 거추장아 오겠습니다 거추장아 30골 카운트 30 와 아린님 축하요 저 포기했음 세나 장갑 팔게요 어 나 포기했어 이거 나 포기했어 30 카운트 저 1300골 있거든여 어? 1300골 있음 세나트 9 왜이래? 다 다 조달했음 어? 진짜임 저 1300골 있어요 아니 나중에 받아서 주기로 했어요 제가 뻥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봐봐요 나 진짜 1300골 있는데? 어? 에론님 1000 세안님 300 1300 1300 채웠어요? 나 1300 채웠어 뭐에 소리도 119골 카운트 이게 뭐야? 아니 왜이럼 어? 아니 왜 이럼? 이미 다 빌렸다니까 경면때 이렇게 켜니까 제가 브리핑 안해도 편안하네요 자 추가 대출 받습니다 아래님 2천 있다는거는 뻥이고 아래님 2천은 100퍼 뻥임 나 진짜 1300 있다니까? 어? 110불 카운트 아아 리스키님 못먹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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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하야 저 엄마 에시 자박하겠습니다 ㄴㅆ 아니 인성 왜 이럼 어? 인성 왜 이래요? 버츄셋 축하 전 포기했음 전 포기했어요 저 또 어? 아린님을 위해서 포기함? 어? 나 두 번째 포기했어. 나 두 번째 포기했어. 30골 카운트. 아니 나는 아린님 없으니까 나는 그거 없어도 되잖아. 나는 용추쌤만 있으면 돼. 아니 나중에 후불로 받기로 했다니까. 후불로 받아서 지급. 에? 어? 추 갑옷. 오호. 바지도 나왔다며. 자 40. 30골 카운트. 두 분 레이스 하세요. 난 진짜 돈 1300 있다니까? 레이스 가. 1300 있다니까요. 자 가. 난 1300까지 있어. 자 가요. 레이스 가. GG. 110불 카운트. 오케이. 이거 나중에 후불로 드릴게요. 후불로 후불로. 지금 바로 드릴게. 경매 끝나고. 주시면 드릴게요. 네. 오케이. 굴착기 없을 것 같으니깐 빠르게 카운트 하겠습니다. 에로님. 펜추님 30. 80% 돈 주세요. 일단 세안님. 300골 줘봐요. 세안님 아직 못 왔나? 시즌 가족 없게. 세안님 3 이상. 30. 네 싸세요. 에로님 어디 갔어? 에로님. 어디 갔어요? 꿀. 성기사고님이 배워보실 꿀. 에로님 어디 갔어? 이베 카운트. 어 지스님. 에로님 어디 갔음. 세베시팡이 왕했습니다. 아니 세안님 왜 안 와. 3 이상 여관. 왜 안 와요 세안님. 450골 카운트. 저한테 주세요. 템도. 제가 옮기면 되니까 어차피. 저 뒤 거 안 보고 있어요. 버섯 좀 먹고 싶었어. 만행 갈게요. 만행도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 세안님 어디 갔어? 만행이 나왔었구나. 이거 끝나고 초대 드릴게요. 오 keep your eyes 도착할게요. Esp2i. 세안님 어니는? 이런거 아니야? 턴니백 어 카운터 할게요 오 카운터 좀 빠른데? 턴니백 어우 감사합니다 저번주 5,000불 아니었나요? 아무쌍이 먹었는데? 아 이거 이러는게 어딨어 잎사귀 드실 분 있나요? 사랑님 잎사귀나 사 안사 아 안먹어 안먹어 이건 없으면은 그냥 뽀아 뽀갤거에요 안먹어 안먹어 저번주 5,000불 천벌다리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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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출료 아니 왜 안 오는거야 세하언니 550골 카운트 유아 3이상 여관아 용추 다리 가겠습니다 질러 질러 오 300 orbit 네 아...바로 쓰신거 같대 아 100 bit 오오오오오 왜 그러세요 Кges 깜짝 놀래래 안아요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전 지지 왠지 이거 드시면 한 번님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응 800 걸 카운트 할게요 한 번이 이제 안 오시나요 화심? 아르님 전 지지쳤음 내 탓 아님 아 오케이 하긴 길드? 길드 아니면 오시겠지 내 탓 아니야 이거 난 지지쳤어 분명히 파케일관 사심 뚜껑 없으신 분은 기본까지 드시면 좋죠 잔드위분들 다가겠습니다 진기요미님 30골 걸어주세요 사미상 여관 앞이에요 밀러 방패 어? 사미상인데? 사미상 여관 앞이요 280골 카운트 메이스 하시고 그럼 이거 끝나고 제가 초대드림 지금 못 나가고 공탈할 수가 없잖아 320골 카운트 아니 근데 이거 공대 초지 좀 해주면 안 되나? 위상 변경이 안 되는데? 아 모닉템이구요 세나 투구? 아 세나 투구 아니야 성분폭 투구 하하하하하하 안돼요? 아 아 네 사랑님 30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근데 얼마에 샀어? 나 근데 얼마에 샀어? 아리님 나 얼마에 샀지? 서울머리 서울머리 사뽀 얼마에 샀어? 아 앤 에잇 아 에잇 서울머리 이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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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제가 다 포기했잖아요 헉 털이? 어? 다 포기했잖아 하하하하 하랑님 빨리 굴도주시고 아이템 받아가세요 어딨어? 110골입니다 안녕 조금 가운드 하겠습니다 오 3셋이다 고추 아 너무 비싸다 어 방금 너무 비싸다 이거 좀 공정성에 어긋나요? 아 근데 비싼데요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보통 600에 아니 아기님 1200까지 샀는데요 아 아닙니다 그럼 전혀 아니고 보통 600골에 드시는데 쌍이 먹었잖아요 다 샀어요 아 축하해요 만에 1500골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싸게 찾았잖아 350골 카운트 350골 카운트 싸게 먹었어요 용투 답 다음 힘줄 드실 분 있나요 필드가 부어가고 있어 회원님 안전주 승리 멕몬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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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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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골카운트 베이스 하시고요 제가 먹을 템은 없죠? 저는 이제 3셋 3셋 쇼커 보네요 짜자잔 짜잔 자메꿀 카운트 카운트 효과 봅니다 아 아니었구나 다리 살려다가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쌌어요 500골카운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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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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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7 7 7 8 9 6 8 9 9 9 10 9 10 10 10 8 10 10 10 10 10 10